성경 1년 1독 성경 1년 1독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넷째, 바리새인들과 세리와 죄인들은 세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인과율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극류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누가복음 17장에서 18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멧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죽게 여쭤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오.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도록 고도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도록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안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이만하이까 묻고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이만한 것이 아니여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여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나래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오.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모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오.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놓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놓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안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회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안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이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불을 짓는 택하신자들의 원안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속히 그 원안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세인이오 하나는 세리라.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들이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이에 저 바리세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메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무로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우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래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반일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물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우되 보 없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란 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이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례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모른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며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위를 보고 하나님을 잔양하니라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에서 18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직접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질문하면서도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목도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어떤 실체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극률 앞에 나오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병이 나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안에 임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